원래 근무가 없으면 200여 명이예요 주신 어떤 사람을 잘 근심이 안 돼 거래를 치면 거래가 한번 실례해 주세요 원래 근무가 없으면 200여 명이예요 이거 뭐 안 돼? 이거 뭐 안 돼? 이거 뭐 안 돼? 이건 왜 진짜 좋아요? 뭔가 절대 좌절하거나 여기가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는 아쉽다 이런 거 1인당 한 6개씩 더 새해 복 많이 받을게요 더 이상 더 이상